하이사이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오키나와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찾으시는 곳이죠 세나가지마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이 세나가지마는 공항에서도 진짜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비행기 이착륙하는 것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바다도 볼 수 있고 세나가지마 하면 또 유명한 우미카치 테라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고우 세나가지마는 나하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나하공항이나 아카미네역에서 버스로도 방문 가능하며 택시정류장도 있어 택시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여행할 세나가지마는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모델로 2015년 여름에 만들어진 아일랜드 리조트 우미카치 테라스를 메인으로 눈앞에서 비행기를 볼 수 있는 공항 뷰와 바로 앞쪽으로는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의 오키나와 바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키나와의 산토리니 세나가지마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이렇게 세나가지마는 진짜 바로 앞에 이런 바다도 있어가지고 오시면은 바다도 즐길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나하공항에 장륙할 때 다들 보신 적 있던 오키나와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꽤 세게 부는데 그래도 춥진 않아요 전혀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산호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 앞에 바위 보이죠 바위 저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면은 엄청 인생사진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나가지마의 파워스팟인 이시리 한국어로는 자호암 이 바위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임신하였을 때 남자아이를 원한다면 위쪽 구멍 여자아이를 원한다면 아래쪽 구멍에 돌을 던져놓으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디밭에는 가족 단위로 놀러온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찾아 우미카즈 테라스로 향합니다 아시유라고 해서 족욕을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타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식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있는 게 타코라이스 타코라이스나 아니면은 햄버거 같은 거를 판매하는 가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바같아 우미카즈 테라스의 곳곳에는 이런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오키나와답게 하이비스카스가 잔뜩 피어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직은 더위가 가시지 않은 오키나와와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지만 이렇게라도 크리스마스를 느껴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고양이 어?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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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이요리ご하십시오 이렇게 타이요리도 있고 오키나와 요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음식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 보시면 또 한국요리도 있습니다 마이부 우미카즈 테라스의 유일한 한국 음식점 마이부 삼겹살이나 돌솥비빔밥 같은 헤비한 음식부터 빙수 같은 디저트까지 여러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포장마차 테이블과 오키나와의 바다라니 어색하지만 참 재밌는 조합이네요 더운 날씨 때문에 망고 빙수를 주문하여 가게 앞에 테라스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타코라이스 오모타코 어? 시아세 노 판케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시아세 노 판케키라는 가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 함께 찾아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과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나가 지마라는 섬이지만 세나가 섬이 아니라 고양이 섬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곳이 그 유명한 샤아세노 판케이크 이렇게 가게 이름 그대로 팬케이크를 메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가게인데 이게 꽤 유명해서 항상 이렇게 줄이 서있는데 지금은 줄이 없네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샤아세노 팬케이크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팬케이크 위에 뉴질랜드산 고급 마누카 꿀과 발효버터를 혼합한 휘핑크림을 얹어먹는 그야말로 감동의 팬케이크입니다 기본 메뉴인 샤아세노 팬케이크 일반 팬케이크와는 다르게 꽤 두꺼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벌써부터 부드러움이 전해져오는 것 같습니다 한입 베어물면 이름 그대로 행복한 팬케이크의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팬케이크와 오믈렛의 조합인 팬케이크 앤 푹신 오믈렛 팬케이크와 오믈렛의 조합인 팬케이크 앤 푹신 오믈렛 푹신푹신한 계란의 진한 맛과 함께 달달한 팬케이크 그리고 산뜻한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은 꼭 한번 느껴봐야 할 신선한 맛입니다 음? 아우네 음 음 아 맛있어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음 이게 팬케이크랑 오믈렛이랑 별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우 생각보다 꽤 잘 맞아요 음 음 정말 행복한 한끼 식사였습니다 음 음 우미카즈 테라스의 뒤편으로는 한국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류큐 온천 세나가지마 호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류큐 온천은 호텔의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니 여행에 지쳐 뜨끈한 온천물에 몸좀 담그고 싶으시면 바로 렛츠고 합시다. 잠깐 둘러보고 온 사이에 시아와 세노 팬케이크의 앞에는 행렬이 생겼습니다. 좀 움직여서 배가 꺼졌으니 배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본격 아메리칸푸드점 필리킹롤스 파스텔풍 색상의 야외 테라스가 눈길을 끄는 필리킹롤스는 타코스와 버거 등을 시작으로 아주 헤비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점 내에는 테이블이 없으며 테라스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오는 칼로리 만점 맛도 만점의 햄버거 속은 이렇게 패티와 치즈, 야채, 소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타코라이스와 타코가 함께 있는 욕심쟁이의 메뉴 타코라이스 세트 조로 매콤하면서도 치즈의 고소함과 고기의 씹는 맛까지 더해져 손을 멈출 수가 없는 환상적인 맛입니다. 오키나와의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타코라이스 눈과 입이 즐겁습니다. 우미카지 테라스 위쪽으로 또 올라오시면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도 있어서 이 세나가지마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는 것도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차가 없으시면 좀 올라오기 빡셀지도 모릅니다. 체력에 자신만 있으시면 한번쯤 올라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전망대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가지마를 360도 다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나가지마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세나가지마를 이렇게 잠깐 한번 둘러봤는데요. 진짜 공항도 가까워서 비행기 구경하기도 좋고 바로 앞에 바다도 있고 이렇게 우미카지 테라스도 있고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고 바다도 구경하고 꼭 한번 와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일본에 관광 왔을 때 특히 음식점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고추모 오우카가이시마스 주문받겠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이 오우카가이시마스는 경호 경호입니다. 밑사람이 윗사람한테 쓰거나 아니면 서비스업, 비즈니스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 오우카가이시마스의 우카가우 는 듣다, 묻다, 라는 의미와 찾아뵙다, 방문하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 여행할 때 음식점에서 점원 분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자신 있게 말해봅시다. 고구마さんの 오고리なので 여기에서 여기에서 터22 全部ください。